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한세 실업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한세 실업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한 분은 일단은 재고로 확인된 수요가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제 회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실적 정상화 그것에 따라서 실적 정상화가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한세 실업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세 실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세 실업의 상승 모멘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제가 어제 한세 실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세 실업은 대표적인 OEM 또는 ODM이라 표현되는 섬유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OEM과 ODM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4분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좋아지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표현되는 OEM 같은 경우에는 재고 증감률이 매출 증감률의 선행지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 재고가 증가되어야 매출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분기의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되게 되었고 대략 3,400억 원 정도가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중에는 가장 높은 재고량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내년 1분기에 분명히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출 감소 원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도 있고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 쪽에서 차질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세 실업 또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특히 환율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에 한세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급 차질을 겪을 때는 베트남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생산망에서 개선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베트남이 셧다운되게 되면서 생산에 조금 차질이 생겼고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와 니카라가 쪽에서 생산 설비 증서를 통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4분기도 괜찮아질 거고 내화가 내년 1분기도 괜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전망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 이상 좀 올랐다가 고가를 반납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좋을 거고 겨울이 되면 섬유 쪽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 실업에 대한 김병수 pb님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실적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피해 주죠. 코로나19 피해 주인데 그만큼 낙폭이 컸다가 변하는 흐름들, 그런 쪽에서 어제 의류주도 좀 위드 코로나 관점 쪽에서 변화이 된다라는 쪽에서 어제 화승 엔터 이런 종목들과 함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운송비가 증가되고 또 물류의 차질이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도 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는 과거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떤 메이커들, 특히 발주하는 쪽에서 계속 재고가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세 실업 3분기 재고를 보다 보니까 3,400억대, 한 16%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회사가 재고가 늘어간다고 해서 이게 부담일까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 재고를 늘려서 납품하기 위한 재고가 늘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OEM 업체 쪽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특히 지금은 어떤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없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OEM, OEM 업체는 4분기,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류 판매 업체들과 다르게 3분기 때 먼저 수주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흐름들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비님이 얘기하셨던 이 베트남 공장이 베트남은 의외로 확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이죠. 우리는 오늘 6천 명까지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많이 떨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동률의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내년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코로나 피해죄였던 한세시럽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제 그 신호탄으로 주가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도 한세시럽 두 분의 의견처럼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